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연간 커리큘럼을 아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변화된 수능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치와 법이나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커리큘럼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에 이 변화된 수능의 내용을 당연히 반영을 했으니까요. 자 일단 변화된 수능 어떻게 변했느냐. 자 2024학년도 9평 그 다음에 수능 요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달라지느냐. 자 과목으로 봤을 때 정법 3원 간단히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할까요.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표 문제 있죠. 표 문제. 그러니까 지금 킬러 문항을 정부 쪽에서 이제 내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률 20%를 하회하는 그런 문항들은 지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법에서 선거표 없어졌습니다. 자 사회의 문화. 자 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표의 문항수가 세 문항에서 자 두 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문항도 넘사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거는 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변별력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물론 선거표 문제 여전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추론형이나 표 계산 이런 건 없지만 추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런 말 잘 쓰지는 않는데 준킬러도 안 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완전한 킬러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난도 어쨌든 초고난도는 사라졌는데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묵직한 문제들. 묵직한 문제들. 선거는 선거 제도를 개편하기 전과 개편 후에 어떻게 변하겠니. 이런 약간의 추론이 되는 개념을 배우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로 변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법 분야들이 있죠. 민법이랄지 형사소송법이랄지 형법이랄지 노동법 분야 있죠. 이쪽 법 분야에서 묵직한 문항들. 어떤 면에서 묵직하냐. 제시문이 대부분 다 길어졌어요. 등장인물들. 케이스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문항 제시문이 길고 등장인물이 7명, 8명 나오는 그런 케이스 문제가 한 두 문항 정도였다면 이런 문항의 수가 많이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선택지 있죠. 선택지가 보통 한 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지가 웬만하면 두 줄, 길면 세 줄도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정보량을 주고 거기서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묻는데 선택지도 길고 또 선택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분명히 한 문제 한 문제를 푼다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게 제한된 시간 30분 안에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물론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했느냐. 도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정법하고 좀 비슷합니다. 정법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묵직해. 그런데 이건 사회문화라는 교육,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느냐. 이제 신유형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빈칸, 빈칸 주고, 가 주고, 그 다음에 가에 뭐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거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빈칸 추론형? 이건 영어 문제인데. 암튼 뭐 이런 거 알았지. 교사의 평가를 참고해서 자료를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그 조건을 잘 이해해야만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한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시간은 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면서 역시나 꽤나 어려웠던 시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과목에 걸쳐서 대비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 공부를요. 정말 개념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세하게요. 그러니까 요약집 좋아하지 마세요. 키워드만 공부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주요 키워드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지금 사례 들고 있는 예를 들어 구속적부심 이라는 제도. 아주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보석이라는 제도는 이거는 구속 피고인이 이용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보통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험의 추세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가야 돼. 그냥 구속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려면 구속적부심 구속 피고인이 풀려나려면 보석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가야 되는 거야. 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은 어디다 청구하냐.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구속의 적합성과 구속이 그러니까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보기도 하고 또 구속의 계속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용어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뜻을 기억하는 쪽으로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의 공부할 때 개념 공부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 외운다? 나쁘진 않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들의 정확하고 자세한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도식화된 공부 내용을 도식화하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서 외우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정확하게 살을 다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문제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되지 않다.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문제 연습은 꾸준히 확인해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사회의 문화는 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과거만큼 도표 문화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의 문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고 나서 이건 문제 연습 있죠. 평가원 T칸 그런 문제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능 성적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2025학년도 제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개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문제 분석할 때 기출 분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EBS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고3 선생들 EBS 분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중요성을 잘 모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도록 할게요. 이 EBS는요 사실상의 교과서입니다. 사실상의 교과서예요. 교과서보다 교과서야 얘가 이게 출제 범위를 정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연습을 하고 나서 선생님 이거 이거 알려주세요. 질문 이렇게 나오는 거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것의 절반 정도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해결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왜 의미 없다라고 하느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야. 우리 교육과정을 정하는 건 사실 뭐라고요? EBS요. 그리고 사회의 문화 같은 경우 특히 신의형 문제 있죠. 신의형 문제도 여기서 미리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BS에서 나온 유형을 좀 더 세련되게 아니면 그걸 좀 확장해서 이렇게 수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BS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3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EBS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과 EBS를 녹여가지고 또 문제풀이 연습도 하고 실전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 겨울입니다. 아 겨울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제가 전 같으면은 그냥 이름을 그냥 용사탐 개념 완성반 이랬는데 어 제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이밍을 좀 하세요. 네이밍 뭐 선생님들마다 특정한 그 이렇게 네이밍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원래 제가 맨날 CNT, CNT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CNT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개념 공부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도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잖아요. 그죠? 사회문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례 정치화법이라면 이제 분쟁 사례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그 싸움 구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까 그게 바로 이론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CNT 개념 완성반이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정치화법도 공부하고 또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의 이론도 괜히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사회 쓸모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어떤 지점에서 쓸모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짚어가면서 같이 공부한다면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 완성반이라고 해서 그러면 개념만 공부하냐? 아니에요.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개념 완성반 강좌만 제대로 소화해도요. 아무리 못해도 이 등급은 나옵니다. 제대로 소화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이 등급이고 그냥 수능받고 1등급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강좌가 바로 개념 완성반 강좌. 그래서 기본기부터 기본 용어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심화 내용들까지 싹 다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문제풀이 연습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싹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험생들은 문제 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인강 수험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따로 따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개념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놔야 또 약속을 지키지. 그치? 네. 지키겠습니다. 공약 하나. 공약 하나. 개념서에 있는 문항들은 웬만하면 아주 쉬운 거 빼고는 대부분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프리언스까지 같이 해서 겨울방학을 아주 훌륭하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겨울방학이 다 끝나진 않아요. 여기 보니까 3월 말은 겨울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나. 3월은 중순? 이렇게 개나리가 필락말락 할 때쯤 끝나고요. 정치와 법은 확실히 개나리가 핀 다음에 완강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완강을 좀 어떻게든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할 테지만 그래도 아마 벚꽃 피기 전에 개나리 필때쯤에는 완강이 아마 될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문화는 아니고 정치와 법에 대해서는 시중에 문제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쌤 엔제요. 엔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다른 과목들에 엔제가 많은데 왜 정치와 법은 넌 왜 엔제를 안 만드니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엔제를 출시하도록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 해서는 엔제를 출시하고 그래서 뭐 재생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바로 엔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개념 완성만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연습을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엔제를 출시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엔제는 뭐가 달리 이제 뭐가 들어있냐 당연히 핵심적인 기출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좀 변화가 심히 있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최근에 기출들 좀 수록하고 기출만 있으면 뭐 하려고 이걸 사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만든 신장 문제들 특히나 다지선다형 문항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직하게 자세히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보다는 선택지가 다섯 개보다는 선택지가 뭐 일곱 개 여덟 개 어떤 자료나 제시문이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싹 다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올해의 수능이나 구평처럼 선택지를 길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굉장히 실전적인 실전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신장 문제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문제가 수록될 것이다 지금 단언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수의 문제의 비중은 이 신장 문제의 비중이 한 50% 정도는 최소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차 한번 문제 연습 교재를 엔제로 출시하겠다. 다만 강의를 찍지는 못하겠습니다. 강의를 찍기에는 어렵고 대신에 해설지를 자세히 이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어차피 출시된 거 많으니까 그거 이용하셔야 되고 정법선생들에게 어쨌든 엔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에 이어서 장범준의 벚꽃 엔딩과 함께 봄이 다가옵니다. 벌써 설렙니다. 저는 봄이 너무너무 좋아요. 봄바람이 날이며 딱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잖아요.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때 이제 봄에 우리는 뭐해야 될 거냐 개념을 다 닦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출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이밍을 좀 해봤어요. 뭐로 정할까? 아 기분파 기출 분석 파헤치기 줄여가지고 기분파 모든 기출 다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정답률이 높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답률이 높은 기출 문항 정답률이 50% 이하인 경우들이 있죠. 이런 문항들을 완전정복 하죠. 완전정복이란 건 뭐야? 그냥 문제를 풀고 답맞추자.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왜 출제됐을까? 또한 또 이게 출제됐어? 그러면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예컨대 제가 적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집행유예 사회문화가 아니라 정치화법 예를 들자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즘 이 녀석들이 몇 년간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자세히 나오더라고 그러면 또 형벌과 보안처분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시에 보안처분 뭘 부과할 수 있냐?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형법에 있고 이게 이게 충분히 여기까지만 내왔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이번 수능에 이게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 기출을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공부해야 되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전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게 자꾸자꾸 나왔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음에 중요한 내용 교육과정이 뭐가 있는지 봤을 때 출제 예상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지. 예측된 것들 예측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오해를 하지. 김용택 너무 취업적이야. 교육과정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절대요. 저는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과정 내용 전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교육과정을 위반합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과정의 범위는요. 교과서의 베이스 기출 베이스 거기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EBS 수능특강에 언급이 된 것까지 압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놓쳤던 걸 나는 이것도 물어봤어? 그럼 이것도 가르쳐야죠. 이러면서 가르치는 내용 그걸 가지고 지업적이라고 하는데 지업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과정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기출들을 통해서 아하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지하고 예측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선거와 그 다음에 통치구조편 그리고 법편 법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노동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디테일한 OX문항을 풀어보고 또 기출문항 분석하고 파헤쳐보도록 할 거고요. 사회문화 사회문화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관건이 또 도표잖아요. 그래서 도표특강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이 도표특강은 시점은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5, 6월이 아니라 도표특강은 훨씬 더 당겨져가지고 3월달쯤에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늦어도 어쨌든 5월달에 제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사회문화도 요즘 최근 신유형 문항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신유형 문항들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봄에 5월달부터 6월 한 10일 전후까지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과정 소화하면 여러분들 6평을 상당히 잘 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6평 점수가 만점 1등급 나왔다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6평은 만점이고 9평도 꽤나 잘 봤는데 수능은 망했다.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수능 날 가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핫 핫한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정말 덥고 저도 힘들거든요. 이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드 트레이닝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주 모의고사 시즌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모주 모주가 뭐냐 모래주머니 약자입니다. PD님 혹시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잘 뛰어져요? 겁나 힘들죠? 그런데 그게 좀 적응이 됐어. 며칠 후에 모래주머니를 풀어요. 며칠 후도 아니야? 몇 시간 후에만 풀어도 어때요? 겁나 가뿐해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는 연습할 때 어떻게 하자? 박식 연습하자. 그러면 수능 날 가뿐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장황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그때 존재하셨나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의 최전성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월드컵 준비하기 전에 히딩크라는 네덜란드의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 유럽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기도 하고 네덜란드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놨던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었거든요. 모셔올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래 기술은 매우 약하고 하니까 기술 훈련 많이 시킬 줄 알았어. 그런데 뭐만 했는지 알아요? 파워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냥 계속 뛰는 거야. 그런데 뛸 때도 그냥 장거리 뛰듯이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계속 뛰는 건 아니잖아. 뛰었다가 쉬었다. 뛰었다 쉬었다. 이걸 많이 하겠잖아. 스프린트 했다가 쉬었다. 스프린트 했다가 쉬었다. 그거 아는 거야. 셔틀 턴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한 20m다. 그러면 20m 전력으로 뛰어. 잠깐 쉬어. 전력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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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이거 여러분들 한 여러분들도 한 10번만 해도요.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만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뭐 하는 거냐고. 기술 훈련 시켜야지. 그랬더니 히딩크 월 한국 선수들 양발도 너무 잘 쓰고 기술 아주 훌륭하다. 부족한 건 체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선수들이 체력은 정신력 이런 게 매우 강한데 기술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진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체력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 체력 훈련을 빡세게 하니까 선수들이 그랬답니다. 안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 몇 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했더니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분 내내 미친듯이 뛰어다녀도 힘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힘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듯한 압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또한 모이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뭐였냐면 평가전 월드컵 직전에 있던 평가전 과거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떻게 평가전을 치렀냐면요. 약체팀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 예를 들어 중국 불러가지고 4대방 5대방으로 이기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 기분 좋게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월드컵 본선에 가면 어때요 유럽의 강팀 남미의 강팀과 만났어요. 중국이나 이렇게 그런 약체팀이 아니잖아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거예요. 히딩클은 정반대였습니다. 평가전 당시에 제일 센놈들하고 붙죠.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평가전 직전에 잉글랜드 이전에 스코틀랜드였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팀은 대부분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들입니다. 아 프리미어리그의 에이스들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1998년도 월드컵 우승팀이 프랑스였는데 프랑스하고도 붙습니다. 평가전을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다들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얘네들한테 대패해가지고 기죽어 있으면 어디 갈 거냐. 히딩클 왈 아니 굳이 왜 그렇게 전망을 하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붙어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해설위원 이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안정환 이런 분들이 날라다닌 겁니다. 우리가 TV로만 봤던 스타들이 막 질비하는데 그 팀하고 아 여긴 이겼어요. 우리가 여기는 그때 비긴 걸로 여기는 우리가 지긴 했는데 뭐 그냥 차참하게 깨졌다 이게 아니라 거의 전력은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었다. 야 우리가 잉글랜드 프랑스하고도 비벼봤어. 자 근데 본선 첫 게임이 폴란드라는 팀이었습니다. 아니 폴란드는 잉글랜드 프랑스에 비하면 좀 낫잖아. 아 자신있게 그냥 이겨버리는 거야. 그 다음 미국전이었어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얘네하고 뭐 펼쳐갔잖아. 이긴 거지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프랑스 잉글랜드 문제들이에요. 수능이 브라질쯤 수능이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팀 언제나 월드컵 우승후보쯤이 되는 수능이라고 쳐. 그러면 그게 비슷한 애들하고 연습을 해받을 거 아니야. 비슷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잉글랜드라면 여기는 프랑스 이런 쯤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가보자 이거. 이게 이제 파워트레이닝 셔틀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평가전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모주모유기사 시즌1은 뭐냐. 일단 자 그 중요하다는 수능특강이 있죠. 제가 매년마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능특강을 분석해서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약간 제시문도 융문해보고 바꿔보고 선택지도 이렇게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수능특강 문항을 다지선다형으로 변형하고 재구성을 합니다. 이거 매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선택지가 다섯 개가 아니에요. 한 문제도 그런 거 없어요. 선택지 최소 여섯 개. 많으면 아홉 개, 열 개도 갑니다. 정답은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 세 개일 때도 있고 네 개일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에 만점을 받았던 애들이 이거 풀면 20문제 중에서 10개 맞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수험생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이딴 걸 왜 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안녕인 거지. 근데 효과가 있다니까 해보자. 한 친구들은 알아요. 짜증나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믿고 오신 분들은 네.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들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6평 성적이 어쨌든 3등급이죠. 4등급, 5등급이었던 분들은 20문제 중에 4개 받고 5개 받고 이래버리니까 좌절스럽잖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실력을 더 쌓고 오시고 6평 성적이 최선 3등급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작년 커리에서 단원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치화법이 전체 6개 단원입니다. 정치화법 사회문화 5개 단원이죠. 그 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단원 모의고사부터 해서 정치화법이라면 6단원 모의고사까지 사회문화라면 5단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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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전은 선지가 5개인데 이건 선지가 5개가 아니니까 실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전에 훨씬 더 가까운 실전을 대비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즌 2 프랑스 브라질하고 붙으려면 일단 프랑스나 뭐 우르가 있지 말고 붙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녀석이에요. 전범위로 갑니다. 이번에는 아까 시즌 1은 단원별이었지만 이제는 전범위로 갑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오지선다가 아니라 다지선다로 가게 됩니다. 역시 정답은 예 뭐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역시 수능특강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수능완성이 이미 출시가 돼있으니까 수능완성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서 또다시 바뀐 경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 전범위 모의고사를 최소 5회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9평 수능 대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장담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이거 풀고 제 거 강의 듣고 나서 도움이 안 됐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조금 도움돼요. 아니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자부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을 잘 보냈어요.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네 봐야 되겠습니다. 송편 먹는 계절입니다. 예 보통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파이널 과정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당연히 실전모의고사 진행하죠.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진짜 하나씩이에요. 정답 하나인 거 6평 9평 당연히 수특수환 또 반영을 해요. 해가지고 최소 5회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답이 하나다 보니까 앞에 과정 여름에 있었던 모주모의고사에 비해서 선생님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평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왔던 애들은 근데 저와 함께 하지 않고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야 김용택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은 어려워 어려워 뭐 이딴 걸 문제로 냈어 너무 지엽적이야 이런 평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BS까지 교육과정의 범위라고 보고 그 안에서 거기서 수능이 다 출제되니까 그 안에서 내는 거예요. 저 쭉 아시는 분들은 덜어 만점도 나오기도 하고 뭐 한 서너 개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한 서너 개 정도 틀리고 가끔 가다 만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의고사일 거예요. 수능에 상당히 근접한 모의고사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최종 점검 역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한 아주 디테일한 개념 총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자 아까 모주 모의고사 시즌1이 있죠. 모주 모의고사 시즌1이 단원별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정치편 한 40문제 법편 한 40문제 뭐 적으면 한 3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서 또 역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 다 또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컨닝페이퍼 OX로 최종 점검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함을 겪는 영역이 있어. 예를 들어서 국회부터 해서 국회부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수능에 매년 최소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는 꼭 전담들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민법에서도 민법의 가족법 분야를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주제 10가지를 정합니다. 그 주제 10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OX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마지막 점검하는 컨텐츠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요 정말 이 퀄이 잘 소화했다. 개념부터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쭉 쭉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브라질 나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딱 꺾는 거지. 그래도 1등급 받고 만점 이렇게 받고 이런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만점이 가까운 만점이 되거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할 때 강의할 때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름 재미도 있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강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혹시라도 힘든 날이 있더라도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할게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 생산 요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부지런히 지난 변화된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정처법이 된 사회문화는 컨텐츠 많이 생산해놓고 또 평가원이 치러질 때마다 또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2025학년도 사회문화 정처법 정처법 사회문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 이었습니다. 김용택